제가 회사에서 말했었는데 한국어방 좋아했을 때 그래서 좋아했던 분들도 있으세요? 반반은 없을까요? 반반이 생겼어요? 반반이 생겼어요 반반이에요? 여러분 사실은 반반이에요 반반이죠 어떻게? 어떻게 먹었는지 제가 아이디어를 내봤었어요 맛있게 먹어요 아주 맛있게 먹어요 저 1주 때는 카르마 쿠키를 추천하니까 소개시켰어요 우리 2주때는 이제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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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대요? 맞을 수 있어요 좋아요 너무 궁금해요 어! 콜리는 슈다 콜리는 슈 오! 맛있어 그냥 슈피리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반반이였어요? 그런 반반이었어 이 안에서 반반인 줄 알았어요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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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어렵죠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? 있어요 반반? 어? 진짜요? 꼬리는 그냥 두루룩을 뺄게요 한 번만 더 할게 꼬리 먹어봐요 오 반반이네 이거 대박 대박! 우와! 잘한다! 이거 봐야겠다. 여러분 이거 봐야겠다. 이거 봐야겠다. 이거 봐야겠다. 어! 맞아요! 크리프! 크리프! 제가 에이스 그리프! 크리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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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에이스 보여드릴게요! 어! 맞아요! 네! 이전 같은 것 갖고 있어요! 저희 또 커테템! 이게 그리프! 한 번 쓰면 절대 그리프! 맞죠? 제가 그리스카이 형의 이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! 우리 커테템 좀 생겼어요! 네! 커테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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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여기 커테템! 어! 커테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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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no, microorgan! 커테템! 커테템! 몰시normal! 키Hello! whole clean 커테템! 커테템! 크리프!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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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ㅇㅇㅇ 10, 2, 3, 3, 4 ㅇㅇㅇㅇㅇㅇㅇ liftoon. 하여? 하여? vy'o our time. 와우, 다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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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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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못뜰셨지만 그 앨범 후렴감을 시작해서 열심히 원하는 것 같아서 편안한 노래가 특별하게 후렴해서 너무 즐거운 것인데요. 감사합니다. 네 저는 히어나라는 이름으로 후렴 상상이 처음이었는데요. 그래서 너무 뭐 약간 덥고? 히어나라는 이름으로 후렴 상상이 처음이었는데요. 주문한지는 우리가 주문한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힘든 지도 있었는데 다시 나오니까 후렴을 못 오지 마요. 주문한지가 나오고 싶어요. 우리 멤버들도 이렇게 하고 편한 분들도 이렇게 하고 오지 마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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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루스라핑이었습니다. 맛있게 먹어요. 바이 바이. 아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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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